21. 반죽 내에 소금량이 과다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부피가 작다. 2. 빵의 모서리가 뾰족하다. 3. 껍질 색이 진하다. 4. 촉촉하고 질기다. 정답은 2. 빵의 모서리가 뾰족하다. 22. 반죽의 혼합 과정 중 유지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 밀가루 및 기타 재료와 함께 계량하여 혼합하기 전에 첨가한다. 2. 반죽이 수화되어 덩어리를 형성하는 클린업 단계에서 첨가한다. 3. 반죽의 글루텐 형성 중간 단계에서 첨가한다. 4. 반죽의 글루텐 형성 최종 단계에서 첨가한다. 정답은 2. 반죽이 수화되어 덩어리를 형성하는 클린업 단계에서 첨가한다. 23. 빵 제품의 제조 공정에 속하는 다음 각 단계들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반죽의 분할은 무게 또는 부피에 의하여 분할한다. 2. 둥글리기에서 과다한 덩가루를 사용하면 제품의 줄무늬가 생성된다. 3. 중간 발효 시간은 보통 10에서 20분이며 섭씨 27에서 29도에서 실시한다. 4. 성형은 반죽을 일정한 형태로 만드는 1단계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성형은 반죽을 일정한 형태로 만드는 1단계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24. 이차 발효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이산화탄소를 생성시켜 최대한의 부피를 얻고 글루텐을 신장시키는 과정이다. 2. 이차 발효실의 온도는 반죽의 온도보다 반드시 같거나 높아야 한다. 3. 이차 발효실의 습도는 평균 75에서 90% 정도이다. 4. 이차 발효실의 습도가 높을 경우 겉껍질이 형성되고 터짐 현상이 발생한다. 4. 이차 발효실의 습도가 높을 경우 겉껍질이 형성되고 터짐 현상이 발생한다. 25. 정형 과정의 마지막인 팬닝 과정은 반죽을 철판이나 틀에 담는 과정을 말한다. 팬닝 시 틀의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 섭씨 32도 26. 건포도 식빵, 옥수수 식빵, 야채 식빵을 만들 때 건포도, 옥수수, 야채는 믹싱의 어느 단계에 넣는 것이 좋은가? 1. 최종 단계 후 2. 클린업 단계 후 3. 발전 단계 후 4. 렛다운 단계 후 정답은 1. 최종 단계 후 27. 빵의 냉각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바람이 없는 실내 2. 강한 송풍을 이용한 급냉 3. 냉동실에서 냉각 4. 수분분사 방식 정답은 1. 바람이 없는 실내 28. 효과적인 원가 관리를 위한 3단계 협조체계가 아닌 것은? 1. 생산 부서의 절약 2. 구매부의 원가 절감 3. 소비자의 구매 유도 4. 판매원의 원가 절감 정답은 3. 소비자의 구매 유도 29. 냉동반죽법의 단점이 아닌 것은? 1. 휴일 작업에 미리 대처할 수 없다 2. 이스트가 죽어 가스 발생력이 떨어진다 3. 가스 보유력이 떨어진다 4. 반죽이 퍼지기 쉽다 정답은 1. 휴일 작업에 미리 대처할 수 없다 30. 대량 생산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오븐으로 반죽이 들어가는 입구와 제품이 나오는 입구가 다른 오븐으로 통과되는 속도와 온도가 중요시되는 오븐은? 1. 데크 오븐 2. 터널 오븐 3. 컨벡션 오븐 4. 로터리 레크 오븐 정답은 2. 터널 오븐 31. 제과재료인 땅콩에 들어있는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은? 1. 지방 2. 수분 3. 섬유질 4. 단백질 정답은 1. 지방 32. 도넛에 뿌리는 도넛 설탕을 만드는 재료와 거리가 먼 것은? 1. 포도당 2. 쇼트닝 3. 소금 4. 레시틴 정답은 4. 레시틴 33. 마가린의 풍미를 강화하고 방부의 역할도 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은? 1. 지방 2. 소금 3. 우유 4. 유화제 정답은 2. 소금 34. 계란 흰자의 조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오브알브민 2. 콘알브민 3. 라이소자인 4. 카로틴 정답은 4. 카로틴 35. 베이킹 파우더에 들어있는 다음 산성물질 중 가장 작용이 빠른 것은? 1. 주석산 2. 제일인산 칼슘 3. 소명반 4. 산성피로인산 나트륨 정답은 1. 주석산 36. 당의 가수분의 생성물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자당, 포도당 플러스 과당 2. 유당,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 3. 메가당,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4. 과당, 포도당 플러스 자당 3. 섭씨 10도, 섭씨 10도, 섭씨 26.6도, 섭씨 37.7도에서의 지방 고용질 개수가 다음과 같을 때 파이용 마가린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 32, 28, 20 38. 글레이즈를 사용할 때 적당한 온도는? 정답은 4. 섭씨 45도 39. 메가당을 분해하는 효소는? 1. 말타아제 2. 락타아제 3. 리파아제 4. 프로테아제 정답은 1. 말타아제 40. 제빵에서 소금의 역할 중 틀린 것은? 1. 글루텐을 강화시킨다 2. 방부효과가 있다 3. 빵의 내상을 희게 한다 4. 맛을 조절한다 정답은 3. 빵의 내상을 희게 한다